안녕하세요 뉴욕기다리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목표로 두는 경제적인 활동,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경제적인 활동,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평안의 목표, 참 여러가지의 자기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젊을 때는 몰랐었던,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가 느끼게 되는 젊을 시절에 몰랐었던 부분을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경우에 상황들과 나의 모습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구독자 사연으로서 한국에 계시는 구독자 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구독자 분도 연세가 지금 80이 넘으신 분이십니다. 80이 넘으셨는데 한국에서 조금 경제적으로는 윤택하게 살고 계시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에 은퇴를 하신 후에 사시면서 새로운 삶의 어떤 목표, 그리고 보이지 않으셨던 나의 젊은 시절의 모습 속에서 연세가 조금 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데에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목표와 나의 현실에 있어서의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같이 보시는 구독자 분들, 그리고 저희 뉴욕키다리쌤 시청자 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나누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영상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어떠신지 마음속에 느끼시는 부분들이 한번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80대 애청자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직장을 떠난 후 늦은 나이지만 인터넷에 접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20대 추억을 되찾아 재밌는 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폴 앤카, 브라더스 폴, 당시 인기가 많았었던 가수들의 노래도 듣고 벤 헐, 워털루 브릿지 같은 영화도 다시 보는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친구들과 멀리 사는 가족과의 매일, 사진 교환으로 삶의 활기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자연이 관심 대상도 많아지면서 시국에 관한 것, 국제정치에 관한 것 등등 때로는 보고 나서 심적으로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하죠. 그런데 진흙 속에서 보석을 발견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가지 감동적인 미담을 소개하는 글들입니다. 자주 읽다 보니 세상이 희망적으로 굴러가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나도 미담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천을 하고자 지금은 부모 없이 친척 손의 의지에 사는 어린애를 하나 정해서 초등학교 입학 때에 도움이라도 될까 해서 조그만 적금을 하나 시작해서 2년이 되어갑니다. 제 자신 퇴직 후 파란을 겪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혼자서 기초 수급자 혜택을 받으며 살기 때문에 지금의 적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예전에 열심히 살기만 하던 젊은 시절에 몰랐던 나이가 들면서 보니 지금 저의 눈에는 도움이 필요한 이런 이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보입니다. 정말 인터넷이 세상을 다시 보는 눈과 마음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좀 더 사람이 살면서 나하고 다른 생각과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면서 늦은 나이지만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도 찾아보는 분명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내용의 사연을 보내보는 이유는 혹시 아직도 인터넷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 주변에서 좋은 일들과 삶을 사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지 못하고 난 아직도 컴메이라든가 아니면 카톡만 하시면서 그냥 지인들과 지내시는 분들에게 내 자신이 겪은 이 느낌을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장황한 글이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노년을 사는 한 예로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6월 성함을 넣으셨는데 성함에 대한 부분은 제가 뺐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글을 다 읽어보시면 기초수급자,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받으시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시는 80대의 연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60대에서 모르셨던 그런데 이제 80이 되시면서 인터넷을 접하면서 많은 정보 내용과 뉴스거리와 어떤 가십거리 사람이 사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다가 보니까 비간접적으로 내가 몰랐었던 주변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다가 보니까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그 사람들한테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서 바로 실천에 옮기셨다는 말씀이시죠. 중요한 말씀은 혼자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으시면서 사시고 계신다는데 사실 한국에서 기초수급자로 이렇게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넉넉하거나 윤택하게 내가 쓰고 싶으신 만큼 충분하게 쓰고 사시지는 대부분이 못하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금이 아니라 저충해금이 아니고요. 적금을 드셨다라는 부분으로 2년을 이렇게 이제 납입을 하셨다는 소리는 마음이 확고하시다라는 소식이겠죠. 물론 이 적금의 내용이 받는 혜택자 아이에게는 큰 도움이 될지 작은 도움이 될지는 앞으로 그 아이가 판단을 하자는 일이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겠죠. 자기를 누군가가 관심을 가져주고 누군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다라는 마음은 평생을 가지고 갈 겁니다. 그 아이에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금전적으로 얼마의 금액이 됐던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자기도 그렇게 받은 만큼의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고 도와주어야겠다라는 꿈이 생기겠죠. 이 한국에 글을 보내주신 한 노인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는 아이도 생활이나 또 환경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을 텐데 여기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척의 도움으로 살고 있는 아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 분을 통해서 한 사람한테 꿈을 전달을 해준 케이스가 되시는 거죠. 정말 존경스러운 행동 그러니까 마음속에 가지고 계시는 일을 직접 실천해 온 계신 그러한 말씀이시고 그러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누군가한테 내 도움의 손길,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나의 기능 제보 경제적으로 하실 수가 없고 환경적으로 하실 수가 없다면 한번 이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재능 기부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 누군가한테 인생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어떨까요? 오늘 영상 한국에서 인터넷을 접하시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계시다는 노인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 또한 인생을 살면서 더 늦은 나이, 또 많은 나이가 돼서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지금 생각할 수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연들 밑에 제가 자막으로 달아드리고 있는데요. 편안하게 제가 이메일 주소 이렇게 달아드리는 주소에다가 글 잘 쓰시거나 내가 뭐 이 글을 쓰셔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창피하게 글 못 썼다는 소리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명은 다 빼드리고 또 약간 손을 봐드릴 거는 손을 봐드려서 제가 컨펌을 다시 한번 해드리니까 편안하게 이 이메일로 영상 보내주시고요. 여러분들과 또 사시는 분들, 보시는 여러 나라에서의 많은 분들이 서로 공감하실 수 있는 계기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키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